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오늘은 18번째 시간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줍니다.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수백 년에 걸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자 모두가 지극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구세주를 내다보고 신약은 오신구세주를 되돌아 봅니다. 디모드 5사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요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이르도록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더 생각해 보아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